이번에 어떤 MB 정권에 있었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저는 진짜 궁금한데 MB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졌는데 우병호가 고집을 부려서 그것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자기가 본격적으로 수세화를 해보겠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 이제 수사 후일담으로 검찰에 출입하던 기자분들이나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촉발된 이유가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던 한상률이라는 분이 이분이 자기 연임 그다음에 그 후에 장관으로의 입각 이런 걸 노리고 엄청나게 이명박 씨 쪽에다가 줄을 대려고 애를 썼고 줄을 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새 정권에 환심을 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낸 게 박연차 씨였고 박연차 씨에 관한 박연차 씨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한상률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국세청장에 대해서 세원정보과라는 조직을 신설을 합니다. 그 세원정보과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박연차 자료를 가지고 이명박 씨, 이상득 씨한테 보고를 하고 자기의 장례를 보장받는 걸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그 자료가 대검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대검에서 그 자료를 받았던 당시에 총장, 임채진 총장 그다음에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데 박 누군데 그분하고 그때 수사기획관이 최재경입니다. 나중에 박근혜 씨, 나중에 민정수석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최재경 씨 수사기획관인데 그 라인에서는 이거는 수사하는 게 무리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박연차 씨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와줬거나 돈질을 했다는 얘기 정도는 있으나 이것이 전직 대통령한테 바로 갔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정권 입장에서도 이명박 씨의 참모들 중에서는 뭐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는 결정을 했고 이걸 해라라고 결정을 했고 윗선이란 게 어디예요? 저는 그걸 이명박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일이 아니고 이명박 씨가 처음에는 어쨌지만 결정을 했고 그 지시를 받은 검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중수부장하고 수사기획관은 이거에 대해서 미혼적이니 사람을 바꾸자. 새로운 사람으로 독사들을 갖다 놓은 거죠. 그게 이인규하고 우병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이번에 쓴 책에도 그 부분이 약간 소개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라인을 바꿔놓다 보니 원래 이제 검찰에서도 인사를 할 적에 그 중수부하고 수사기획관 라인은 서로 견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같으면 하나는 약간 온건하게 주위를 살피는 사람을 놔가지고 서로 이게 이제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수사를 시키는데 그때는 그냥 앞뒤 안 가리는 청둔벌거 중에 두 사람을 거기다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인규, 우병호가 딱 배치되는 순간 검찰 내부에서는 아 이거 사고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몰아붙여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지금 MB맨이 이런 식으로 MB는 사실 원치 않았는데 얘네들이 밀었다 하는 거는 약간 면피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초반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MB의 허락 없이는 절대 못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이 자기들이 소신 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검찰이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에 대한 인사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법무부에서 꽉 쥐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법원은 사법기관이고요. 검찰은 행정기관인데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검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죄 있는 사람한테만 벌을 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라 하는 의미에서 네 스스로의 판단력과 판단권을 존중한다. 라는 의미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검사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지난번처럼 상명하복 또 검사동일체 원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몸으로 피라미드처럼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지금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 원칙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는 역사적인 배경이 재판에 가서 법과 증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입증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진 제도고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독립성이 중요하고 자기 판단과 전문성에 의해서 그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민주적인 통제에서 기형적으로 벗어나 있는 괴물이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검찰청의 독립을 얘기할 적에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법무부가 검사들로 다 장악이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결국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권력의 굴종화는 검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법무부의 역할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통제하도록 하는 게 법무부의 역할입니다. 원래 올바른 역할은. 법무부가 검사들을 대변해서 검찰에 관한 제도를 만들고 정부 관련 각종 입법 안에 손을 대고 출입국 관리직까지 차지해가지고 출입국 하는 사람 명단을 체크해가지고 뒷조사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법무부의 원래 역할이 아니고 법무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또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견제해라. 민주적으로 통제해라. 이것이 법무부의 원래 역할입니다. 지난번에는 왜 경남기업 성환종이 표적이 되었나 이걸 다뤘는데 오늘은 도대체 누가 경남기업 성환종을 표적으로 삼았나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현재 1막 2장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1막 1장이 열렸다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1막 2장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1막 3장으로 갈지 아니면 2막 1장으로 넘어갈지 국면 전환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쟁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성환종 리스트는 진실이다 아니다 복수를 위한 데스노트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진실이기도 하고 동시에 앙심 리스트이기도 하다. 다만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듯이 양심 리스트는 전혀 아니다. 양심 리스트. 이 사람은 양심 리스트라고 했거든. 청탁을 다 거절한 사람만. 양심적인 사람만 얘기 몰랐다고. 양심 리스트다. 저는 이거 보고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심신상실 상태예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금치산 대상인 거죠. 그런데 저는 진실 앤드 앙심 앤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양심이 아니고 성환종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가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제한된 여권 내에 돈거래지만 그래도 주관적으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런 일말의 양심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점에서 진실 앤드 앙심 앤드 양심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립항을 성환종 리스트는 진실리스트다 앙심리스트 다 이렇게 대립항을 설정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집합론으로 해석을 하면 서로 배제하는 집합이 아니에요. 성환종 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돈을 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고른 것. 그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돈을 준 건 맞고 이 사람들 한테만 돈을 준 건 아니죠. 진실의 의거에서 앙심을 표현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답이 저는 이렇게는 정리를 못했는데 뭐라고 하셨죠 진실의 진실의 의거에서 앙심을 표현했다. 진실의 의거에서 앙심을 표현한 리스트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제가 반복해서 체크를 해드리면 홍준표 경남지사 1억 원 이완구 국무총리 3천만 원 김기춘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비서실장 7억 원 유정복 현 인천시장 3억 원 홍문종 의원 2억 원 당 사무총장 이었죠. 서병수 부산시장 2억 원 서병수 씨 2억 원은 쪽지에는 없었어요. 경영신문 인터뷰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은 돈 액수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려다가 안 한 것 같죠 . 녹취록을 보면. 그렇죠. 그게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신문 기자가 그게 좀 사실관계 팩트가 있느냐고 물었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뭐 하면서 하면 말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 물러날 만한 일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한 거죠 사실. 물러날 만한 일은 있는데 이게 지금 알다시피 내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냐 그 이전에 된 것 아니냐 대충 그렇게 대처했을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뭐 직접 책임 당사자 에서 는 조금 이렇게 비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한 발언 을 보면 우리 이병기 실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홍성 사람이고 홍성이 서산 바로 옆 이잖아요. 착한 분이에요. 그분도 참 처신 잘해야 됩니다. 이 양반도 참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다 가까운 사람이죠. 이병기 실장이나 허태열 실장 김기춘 실장 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 이분도 처신을 잘해야 돼요. 난 그 양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신뢰하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잘해야죠. 신뢰를 중시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아이고 뭐 말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 여기까지가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한 발언이라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폭풍을 비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병기 실장은. 그리고 성한종 씨의 리스트 폭로 동기가 이 계양신문 녹취록을 보면 조금 나와요. 읽어보셨어요? 네. 아시죠 우리 심 대표님. 어떠셨어요 그 대목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한종 리스트를 선별한 기준이 의리와 신뢰죠. 의리와 신뢰.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보태줬는데 내가 그만큼 도와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를 죽여 또는 안 도와줘 또는 외면해 뭐 이런 것이 기준인 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이게 이제 녹취록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분 자신의 독특한 어떤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뢰나 의리라고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나라나 정치집단이라는 게 의리와 신뢰 속에서 서로 어떨 때는 참 목숨까지 걸고 정권 창출하잖아요. 신뢰를 지키는 게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대요. 나는 내가 희생됨으로써 앞으로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이거는 정치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도 별로 없고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2007년부터 모시고 했고 또 뭐 공소시효가 지나고 안 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덕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야 대통령이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그분들은 신뢰를 존중하고 깨끗하게 해다오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 여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표면상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요. 이 신뢰의 내용이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이번에 성한종 씨 돌아가신 분 말씀이라서 그렇지만 암튼 좀 황당한 게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고 그다음에 아주 신뢰를 잘 지켜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를 헌신자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 정치자금 뇌물 또는 뇌물 이런 것들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살포하신 분으로 지금 평가받는 분인데 나는 양심껏 살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지. 내 돈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신뢰는 신뢰라는 혈관 속에는 돈이 흘러가는 거죠. 돈이 흘러가는 거 그걸로 이제 작동되는 건데 특히 그 본인 진술 중에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했고 그 대목이 나와요.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제2 제3의 성한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이 신뢰를 안 지키는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처럼 자기처럼 믿고 돈을 준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은 이것으로서 나로서 끝내자 이런 어떤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한종 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부정 비리를 저지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당한 자기의 돈으로 좋은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의리와 신뢰를 지켜서 나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헌신자같이 신뢰를 내 핑계치고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게 이 성한종 씨의 기본 인식이에요. 지금 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 바로 뒤에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왜 자살로 대항했나라고 말할 때 부인하고 아들을 법인카드 선거랑 계열사 부담거래 가지고 옮아 넣었잖아요. 그래서 자수선가한 남자에게 처자식을 볼모로 잡힌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이 표현이 나와요. 이번 수사에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누라가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처제한테 18억 원인가 해줬다.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위장으로 용역해야겠다. 그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난 전혀 몰랐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져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서민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재벌들 자회사 만들어 가지고 50억 35억씩 만들어 가지고 몇 조씩 다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큰 회사들 현실 아닙니까? 저는 땅 한 평 아파트 한 채 사본 일이 없거든요. 오로지 주식만 갖고 있지 현금이 없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모함 받으니까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 같은 사람 하나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고 가족도 신뢰관계 직장도 신뢰관계인데 그냥 이렇게 이용이라고 그럴까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렷하게 그 인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울면서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mb 자원회교 비리 수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답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물어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른바 성공불융자 그걸 한 3천6백억 정도 변제해 줬더라고. 그런데 그중에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가 한 330억 돼요. 그러니까 총 한 4백 한 80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330억을 성공불융자로 받은 거야.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1,300억을 투자해서 날렸다 이거예요. 그중에 국가가 일부를 맡아준 거 아니에요. 그중에 330억밖에 안 됐는데 우리보다 더한 기업이 있는데 왜 날치냐. 그게 이제 어디냐면 sk예요. sk가 한 680억, 600억 이상 받았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한 4천억 정도 투자했어요.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왜 나보다 더 많이 성공불융자가 뺏어간 데도 있는데 날치냐. 이게 그분이 기자회견할 때 계속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 주장은 투자 잘못해서 실패해서 자기도 돈을 날렸고 국가도 돈을 같이 날린 건데 원래 그 제도 취지가 그거 아니냐. 내가 여기서 이익 취한 게 없잖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표적 수사라는 것을 억울해할 수도 있는 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다 성공불융자를 받은 기업들을 싹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경남기업을 찍었으면 괜찮은데 그중에 이제 빽 있는 데는 다 빼고 남은 게 경남기업이 있다. 이게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한 방식이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데 오는 억울하다는 어떤 자기 심정과 그다음에 자기로서는 정말 괴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볼 때는 괴력을 발휘해서 온갖 사람을 다 이렇게 무마하려는 로비를 했는데 오히려 도와줬던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으면서 생기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앙심 리스트가 나왔다는 거죠. 진실인데 진실의 전모를 리스트로 쓴 게 아니고 진실의 일부를 썼는데 하필이면 그 일부만을 발췌해 쓴 이유는 앙심 때문이다. 그렇죠. 그거죠. 이제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뢰의 의리를 지킨 사람으로 평가받는 게 최경환 장관 경제부총리 만일에 돈을 준 일도 없다면 이런 얘기 나올 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좋은 리스트에 착한 사람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걸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양심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지. 말하자면 의심 리스트라는 거죠. 그것도 진실 리스트인데 네. 진실과 의심을 유발하는 진실의 의거에서 의심을 유발하는 리스트예요. 저게 윤상현 씨 있고요. 그렇죠 4명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다루면서 구명 전화를 막 했을 때 제가 좀 흉내를 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고 이 정권이 성회장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되나. 신의가 있어야지. 내가 요새 힘이 좀 없긴 하지만 알아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콜백 다시 전화해 가지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힘은 쓰고 있어 지금. 진짜 성회장 억울한 거야 이거. 내가 진짜 그 얘기는 확실하게 다 했어. 이 정도 한 사람은 신의와 의리를 지킨 사람. 내가 알아듣도록 이야기했는데 뭐 유지부동이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앙심 리스트가 작성이 된 거죠. 그렇게 그 정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성환종 리스트는 진실이다 성환종 리스트는 앙심이다.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진실의 일부의 의거에서 성환종 씨의 앙심을 표현한 리스트.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소주제인데 도대체 누가 경남기업 성환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막연히 추측할 때는 성공불륨자로 처음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비공식적인 설명인데요. 수많은 성공불륨자를 받은 기업들 중에 하필 왜 경남기업이 제1타겟으로 됐냐. 이럴 때 이 사람이 초등학교 중태학력 이고 그리고 서산 시골 출신이고 혼맥도 없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해 줄 만한 인맥이 검찰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일 부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사람을 잘못 꼴 는 것 같다. 그게 지난주 우리 분석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남기업이 성환종 회장의 자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또 메모 때문에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만 검찰이 당시에 수사의 첫 단추를 경남기업으로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거의 동시적으로 시작한 것이긴 한데 사실은 몇 시간 앞서서 몇 발 앞서서 포스코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포스코와 경남을 탑으로 해가지고 먼저 건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포스코는 왜 들어갔을까. 사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 mb 정권하고 가까웠던 당시에. 정준양 회장. 네. 그래서 아마 들어갔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왜 들어갔는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성환종 회장이 자살하기 전에 자기 심경을 토로한 바에 따르면 검찰 수사받는 과정에서 두 번의 사면 때 누가 도와줬는가 얘기하라고 했는데 얘기할 게 없어서 얘기를 안 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갖다가 하나의 큰 약점으로 생각하고 검찰이. 기획수사다. 그렇죠. 기획수사죠. 굉장히 이걸 성환종 수사를 통해서 성환종을 타격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를 타겟으로 했다. 참여정부와 또 mb 정권까지를 이렇게 다. 문재인 씨를 타겟으로 했다. 그렇죠. 정준양 씨가 mb 정권을 타겟으로 안 거라면 이 성환종 경남기업 성환종은 문재인 지금 새정치연합대표 야권 전체 대선주자 여론조사 압도적 1등. 이 사람을 겨냥했다는 썰이 있죠.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양반이 tv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던데 검찰 받으러 수사 받으러 들어갈 때 그 당당하고 화난 모습. 그래서 vip로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정말 절망적인 그런 행동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최고 very important person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부담이 없는 흥맥도 없고 인맥도 없는 이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일설에 의하면 이 양반이 너무나 광범하게 인맥을 구축하고 돈을 뿌리기 때문에 very dangerous person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됐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번에 표적이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소문들도 좀 있지 않나요 성원종 씨에 대해서는. 어떤 소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여정부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소문도 현재 야권의 주요 인사들하고도 돈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 그렇게 짐작하고 쳤다 그런 소문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말이죠. 이거는 그냥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이분이 절박한 심정 자살하기까지 이르고 또 몸을 던져서라도 자기 가족까지 번지는 건 막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딜할 거리가 있었으면 딜했을 거라고 봅니다. 했죠 당연히.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기업 하나 경남기업은 이미 포기한 상태고 마지막 방금 우리 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울상이잖아요. 그거는 자기도 못 건지겠다는 자기를 지킬 수 없다라는 자기가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걸 읽어냈다는 건데 그 상황에서 나면 뭐라도 저는 바꿨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너 두 번 특별사면 받을 때 누구한테 돈 줬어. 그거 되면 다 줄게라고 말하면 당연히 되고 나오지. 그렇죠. 그건 어차피 별건으로 또 다 처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환종 이 문제는 이따 세 번째 테마에 가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저는 우선 누가 경남기업 성환종 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해서 이 성환종 씨는 계속 이완구 씨를 지목을 했어요. 소문 중에는 그런 것도 있죠. 원래 이완구 씨가 이걸 디자인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이완구 총리는 이런 걸 디자인을 할 만한 영향이 없는 사람이고 검찰 쪽에서 성환종을 이미 표적으로 설정해놓고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기업 비자금이나 성공물 용자 등등으로 해서 전 정권들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총리가 캐치해서 그걸 자기의 정치적 공적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가 이완구 총리가 주도해서 부정부표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다. 그것이 실은 이제 검찰이 이게 일부 신문에 이제 이완구 총리가 3월 달에 3월 12일인가요 하여튼 그 3월 달에 이제 총리 담화를 갖다가 뜬금없이 안행부 장관하고 이제 또 법무부 장관 딱 대동하고 이렇게 부정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국무회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경남기의 압수수색에 들어가니까 마치 이제 그런데 이완구 총리가 지금 이제 완전히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몰려가니까 검찰에서 이제 자기와의 연관성 검찰과 이완구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서 이거는 이완구 총리가 얘기하기 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었던 작업이다. 그걸 우병훈 민정수석을 통해서 캐치를 해서 캐치를 해서 이완구 총리가 마치 자기 사업이냐 자기 작품이냐 얘기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완구 총리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다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이제 합리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죠. 저는요. 일단 현 정권 실세 중에서 누가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완종의 진실 and 양심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10만 불이 되었던 7억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 간에 가깝게 지내고 만나고 헬스클럽에서 만나고 밥도 먹고 독대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돈도 받았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표적을 설정할 리가 없어요. 일단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누구도 이것을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요. 그럼 누굴까.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우병우 씨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은 언론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검찰 을 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종편 같은 데서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날 팩목한 갈 때 뒤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동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아주 적시해서 지적한 종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날카롭네. 우병우 민정수석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1967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9, 48, 만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세면 한 49 그 정도 됐습니다. 고향이 출생지가 경북 봉화군 이고요. 경상북대에서 제일 오지예요 여기. 서울법대 출신이고요.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됐고요. 검찰에 쭉 근무했는데 특수통 이른바 특수통 특수부 특수수사 전문이에요.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일과장이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끝까지 고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투신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고 나서 수사는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이런 대검요직을 섭렵하다가 이상하게 2013년에 검사장 승진이 안 돼요. 그러면서 2014년에 곧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인데 민정비서관이 될 때 재산 공개를 했는데 얼마쯤 되는지 짐작하세요? 1혼과 그렇죠.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제일 1등 한 사람. 네. 420억 원이 넘어요. 저도 검찰 이렇게 돈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봉급이라는 건 용돈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재산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장인한테 상속받은 건데요. 장인이 누구냐 하면 기흥컨트리클럽이라고 있어요. 기흥에. 이상달이라는 분인데요. 상속받은 재산인데. 이 사람 원래 부자냐 그건 아니고요. 이 기흥컨트리클럽이 또 재밌는데 전두환 정권 때 오공 때 경우회 라고 전직 경찰관 친목 모임 거기서 사업권을 따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골프장 건설 자금을 이상달 씨한테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의료조로 해서 어느 날 보니까 지분이 절반 넘게 이상달 씨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리가 있다고 투서가 들어가가지고 1993년도에요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치안감을 지냈고 경우에 이사를 하고 있던 옥기진 씨가 배임수재 혐의로 이상달 씨하고 같이 구속이 돼요. 경찰청장을 지냈던 이인섭 씨가 이상달 씨한테 천만 원 뇌물수재 혐의로 또 구속이 되고요. 이상달 씨 자신은 배임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우병우 지금 민영수석의 장인이에요. 이 사람의 420억의 재산은 대부분 다 기흥컨트리클럽 오너인 이상달 씨한테 상속이 온 재산이에요. 재미있죠.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이제 이런 장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한 검사로 왔냐 아니면 사위가 이런 특수통 전문 검사여서 이상달 씨가 덕을 받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우병우 씨가 지금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있는데 이 성한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일 리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우선 자기가 뒤가 찔려서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 김기춘 실장이나 교체가 됐지만 교체 전에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결국은 검찰의 핵심 라인이 우병우 민정수석 지휘 아래에 사정대상 기업을 선별할 때 포스코하고 경남기업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걸 찍을 때 정준양 씨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했겠지만 mb 쪽하고 다 작은 거래가 있을 거라고요. 친엔비 쪽하고. 이 성한종 씨가 이렇게 친박에 광범위하게 자금 공료를 했으리라고는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문에 김기춘 씨 집 주변을 두 시간 동안 배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숨 끄기 전날.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이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중심에 있었을 거라는. 최소한 검토는 했겠죠. 당연한 얘기 같고. 그런데 이제 성한종 회장이 죽음의 측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이완구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그 부패와의 전쟁을 발표할 때 그 네 가지를 딱 적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원비리. 방산비리. 방산비리.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는 아예 비자금으로 했고. 비자금. 대기업 비자금. 그다음에 뭐 공직기관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문서. 문서 유출. 거기서 이제 mb 자원의 기원은 이미 이 경남기업이 특정됐을 때 발표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완구를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병호 민정수석 지휘 아래에 검찰 핵심 라인이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이완구 총리가.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를 않고 그것을 자기 어떤 명예 회복이나 또 이 정치적인 저걸 위해서 방패막이로 딱 삼았다. 그게 사람을 이용해서 죽인다. 그 얘기인데요. 최소한 뭐 그런 정도의 역할.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경남기업을 표적수사하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했든지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든지 그런 때문에 이제 불신이 심해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돌아다니는 소문에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 인준투표 할 때 여권에서도 부정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반대표가. 그런데 돌아다니는 소문에 그 반대표의 대부분이 충청권 의원들일 것이다. 여권에 이런 소문이 많아요. 그거는 뭐 이미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성완종 씨도 그 얘기했지만 사람 여럿 죽였다. 이용하고 버리고. 옛날 공무원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충청 지역에서 충청 지역의 대표주자 이 자리를 놓고 상당한 정도 이렇게 갈등과 불편함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완구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던지 간에 이완구 총리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누가 경남기업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렇게 이 질문이 곧바로 어떤 질문을 불러오냐 하면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일리가 없다고 본다면 지금 청와대 실세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어느 라인에서 정권을 운영해나가는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다 헷갈려버려요. 왜냐하면 성완종 씨 표현에 따르면 친박 메인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를 친박 메인에서는 다 안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는 친박 메인에서 이 사람을 찍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실세가 누구냐 이제. 아니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럼 경남기업 아니면 어디를 치냐고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원회교 문제가 너무나 문제가 커졌고 지난번에 상당히 제한된 수사가 될 거라고 우리 유 대표가 쪽집게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sk같이 이렇게 이런 데를 건드리지 않을 거면 그다음에 이제 또 마침 성완종 회장이 새누리당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쫓겨난 상태고 진짜 끈도 없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매우 위험하고 이게 sk같은 데를 치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니까 매우 위험하고 sk같은 데를 치면 또 재개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 희생양으로 삼기에 가장 현재로서는 최적의 조건에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게 해외 자원 외교의 부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야당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 수사의 기본 배경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게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자원 외교 그 자체가 진짜 문제라서 그걸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들여다보고 문제 있으면 끄집어내자가 목표가 아니라 아니고 사실은 지난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와대 발칵 뒤집어지는 문고리 3인방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민정수석도 갈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비서실장도 뒤에 퇴임했지 사편했지만 그거를 여파로 그만둔 거잖아요. 이 싱글 상태가 됐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단이 낮아졌잖아요. 정치적 위기 상태. 레인득이 빨리 온다고들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걸 갖다가 없는 회심의 역적이 뭔가 하면 부패화의 전쟁이고 부패화의 전쟁을 통해서 전 정권들을 갖다가 정치권들을 치는 게 목표였지 기업들 다스리는 게 목표 아니었기 때문에 포스코나 sk가 안 들어가고 포스코나 경남겸이 들어간 건 이걸 매개로 해서 정치권으로 그렇죠. 야당 정치 내지 구 권력층으로 번져가는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닌가. 사고가 났어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죠. 송환종이라는 큰 사고가 터졌고 이렇게 정신없는 사고가 터진 건 지금 박근혜 정권 내부의 권력 실세의 이동 배치가 이루어지는 와중이고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권 내부가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지금 청와대 비서실을 보면요. 그 비서실장이 어찌 보면 김규춘 실장이 오랫동안 어찌 보면 온몸으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퇴진 반대했잖아요. 역할을 했지만 초기의 허태열 그다음에 세 번째인 이병기 큰 힘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자주 교체된 수석이 홍보수석하고 민정수석이에요. 홍보수석은 계속해서 사고치거나 아니면 깜이 안 돼서 기능을 발휘 못해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바꿨던 것이고 민정수석은 보면 이게 찬밥짜리예요. 원래 민정수석이 뭔가 하면 대통령이 친일척 관리하고 내부 문제를 단속하는 게 자기 기능인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그걸 잘할 일을 거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 임명될 때부터가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 후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사장도 안 된 사람은 사람 거의 대제 못 받아요. 검사장도 안 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과연 재구시를 할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왜 경남기업 성환종이었나 누가 했나 누가 설정했나 이걸 보면 딱 누구 책임이라고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권 내부의 핵심 실세 사이의 권력교체 권력이동 재정비 이것이 진행되는 와중에 자기들도 예측치 못한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봐서 앞으로 누가 실세로 등장하고 어떤 그룹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쟁점으로 지금 현재 1막 2장이 진행 중이에요. 리스트 파문의 직접적인 결과로 주로 우리가 예측한 바와 같이 홍준표 이완국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혀 허태열 씨는 소재 불명 연락을 끊고 잠수 타고 있고요. 아까 뉴스에 보니까 김기춘 씨가 튀셨다면서요. 티시 그게 뭡니까 도일하셨다 그렇게 다시 또 온답니다. 그래요 잠시 실어 가셨답니까 그래도 이럴 때 아무 말씀 없이 일종의 민방위 훈련했다고 봐야죠. 연습했다. 그 사이에 검색해보셨어요 다시 돌아온답니까 아니면 그쪽 관계자가 하루 만에 돌아오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데 지켜봐야죠. 저는 또 그 얘기 못 들었을 때까지는 우리 옛날에 도망다니는 거 할 때 격언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백보다 좋은 게 36개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보 겠죠. 오얀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장기 피신할 장소는 일단 답사 가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방위 훈련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한종 사태가 야당으로 번지면 막이 바뀌는 거예요. 2막으로.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를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세 가지 팩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성한종에 대한 두 차례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참여정부 때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자민년에 16억 원을 헌금을 했는데 이게 불법정치자금 제공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또 이게 회사 돈을 횡령한 거라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2005년 5월에 석가탄신일 사면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인데 이게 행담도 개발사업하는 회사에 20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게 문제가 됐어요. 그냥 준 건 아니고 그 이자분 만큼 이게 이제 회사 돈을 손실나게 했다고 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주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소포기를 했고요. 형이 확정됐고 2008년 공식적으로는 1월 1일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명박 씨가 당선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기 두 달 전에 마지막 특별사면을 할 때 이 사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사면때는 문재인 세정치민주정합대표가 2005년 5월인데 민정수석이었고요. 두 번째 사면때는 비서실장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사면될 때 보면 두 번째 사면때요. 이때 75명을 특별사면을 했는데 26명은 실명 공개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했고. 나는 이게 참 신기롭더라고. 비공개 사면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관례상 좀 세인의 관심을 끄는 유명인사는 이제 밝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경우에는 사적 정보나 이런 보호 차원에서 굳이 공개 안 한다. 이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6명 중에 성만용 씨는 진짜 덧보잡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덧보잡이고 건너갑 씨는 복권이 특별 복권이 됐는데 건너갑 씨도 명단 공개를 안 했어요. 이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말썽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 보도가 나온 걸 보면 다 검색해봐도 2008년 1월 2일자에 뉴스스 보도가 있었고 세계일보만 보도를 해요. 다른 언론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날 신문에요. 1월 1일은 신문이 없었고 1월 2일 날 신문에서 다 보도가 나온 건데 2007년 12월 31일에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명단을 확정합니다. 180명 정도. 그런데 여기에 성만용 씨 이름이 나와요. 재미있죠. 1월 1일부로 사면이 된 거니까 12월 31일 날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같은 날 오전에 사면법권이 확정이 되어 있지만 공식 발표도 되기 전에 발효가 되기 전에 이때 이미 12월 31일 발표한 대통령 인수위 명단에 경제 2분과 국가경쟁력특위 과학비즈니스벨트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으로 서울대 자연대 학장이던 오세정 교수하고 충청포럼회장 성완종 두 사람이 위촉됐다고 발표가 나옵니다. 확정이에요. 되게 흥미롭죠. 도대체 이 두 번째 사면을 어떤 경로로 얻어낸 거냐에 대해서 참여정부 때 실세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때 대구에 출마하고 선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경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죠. 검찰이 지금 이걸 요구한 거거든요 성완종 씨에게. 너 누구한테 돈 줬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분이 두 차례의 특사는 다 이분이 굉장한 노력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특사된 건 아니죠. 아니죠. 전혀 아니죠. 첫 번째 특사도 보면 본인이 재판을 포기해서 항소 포기해서 확정이 되면서 확정이 되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나름대로 추진을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추진했든 일각에는 JP 쪽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분이 첫 번째 된 거는 JP한테 16억 주고 비례대표 입은 없고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JP 쪽에서 당연히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2007년 말에 이루어진 이 특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생후 확정되고 한 달 만에 사실은 특사됐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을 한 건데 제가 볼 때 이분이 자신의 메모로서 이렇게 입증된 거지만은 2007년 대선 경선 때 당내 경선 때 허태열 씨를 통해서 7억을. 네.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7억을 쓰라고 이렇게 몇 차례 준 사람 아니에요. 그다음에 후보는 누가 됐냐면은 이명박 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명박 후보 이분의 측근을 전해하면 이분은 늘 여당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환정 씨는. 그렇다면은 이미 7억을 줬지만 아까운 돈 7억이나 나갔지만 최소한 그 사람은 이제 박근혜 후보는 후보로서 탈락한 거고 그다음에 이명박 후보는 당시에 정동영 후보하고의 어떤 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대통령이 될 게 몇 달 전부터 뻔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쪽에도 7억을 썼다면 이쪽은 7억을 안 썼겠어요. 그 이상 썼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서 인수위원도 인수위원이 아무나 됩니까? 개국공신들이 되는 게 인수위원. 아니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장하고 동급이에요 지금 성환정 씨가. 그러니까 보통 어떤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를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특사받는 과정과 밀집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자 이 보도로 미루어 보건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성환정 씨가 사면복권된다는 특별사면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 않았다면 12월 31일 날 발표한 이 명단에 이 사람이 들어가려면 그 이전에 며칠 전에 이미 확정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사면된다는 것을 통보받았으리라고 봐요. 이 청와대에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럼 이제 사면 특별사면 제가 기억이 나요. 마지막 특별사면 때 저도 누군가를 특사를 받게 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02년 대선 때 희망돼지 모금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기소가 되고 유죄 확정이 늦게 돼서 사면복권이 안 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인사도 아니에요. 시민단체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노대통령이 뭐라고 원칙을 세웠냐 하면 내 임기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받은 사람들은 내가 사면복권을 못해준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만큼은 지금 선거법으로는 무죄고 그 당시 선거법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건데 벌금형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특사해달라고 특별사면을 할 때 여론수렴을 해요. 의원들한테도 여론수렴을 하고 야당에도 하고 재개에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여론수렴된 것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골라서 사면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때 계속해서 충남지역에 그때 저희 잘 알던 사람들이 사면복권이 안 돼서 이거 해달라고 민정수석실에 계속 이거 넣고 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다 그렇게 해서 누구 이번에 될 거라고 연락이 와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고 검찰에서는 지금 이걸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당시 성한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금 담당을 했던 사람을 체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하여튼 여기서 어떻게든 엮어넣기 위해서 검찰이 노력할 거라는 거. 그래서 두 번의 특사와 관련이 있든 없든 계속 야권을 같이 끌어들이는 그런 점은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더라도 이런 정황된 걸 다 알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연루시키는 거죠. 그렇죠. 당시 비서실장이 누구였나 이러면서 창고에나 같이 집어넣자 정인으로 출두해라. 아니 뭐 이거는 저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나오라 그러면 정인으로 나와도 된다고 봐요 저는. 이런 거 못 나갈 이유도 없고요. 이제 만약 그런데 검찰하고 여권에서 이 공세에 성공하면 야권까지 덮어씌워서 이제 2막이 열리는 거고요. 2막이 열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지금 성한종 씨가 자살하기 전날 밤인 4월 8일 날 밤 8시 반부터 한 30분 동안 장충동에 있는 냉면집에서 예약 없이 와서 냉면을 한 그릇씩 먹고 헤어졌대요. 성한종 씨하고. 보도 보면 아주 절친으로 부부간에 해외여행도 하고 그랬다고 김한길 전 대표가 소상하게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김한길 의원이 이것을 미리 공개한 이유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의심을 받으니까 선제적으로 공개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미팅 이 만남을 공개한 것으로 끝날 거냐. 검찰은 이제 김한길 의원과 성한종 씨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돈이 오간 흔적을 찾기 위해서 다 뒤질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김한길 의원 쪽에서는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또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 싸움이 한 번 또 볼만한 싸움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어떤 그 MB 정권에 있었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저는 진짜 궁금한데. 그 MB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졌는데. 우병호가 고집을 부려서 그것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자기가 이걸 본격적으로 수사화를 해보겠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 이제 수사 후일담으로 검찰에 출입하던 기자분들이나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촉발된 이유가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던 한상률이라는 분이 이분이 자기 연임 그다음에 그 후의 장관으로의 입각 이런 걸 노리고 엄청나게 이명박 씨 쪽에다가 줄을 대려고 애를 썼고. 줄을 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새 정권에 환심을 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낸 게 박연차 씨였고. 박연차 씨에 관한 박연차 씨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한상률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국세청장에 대해서 세원정보과라는 조직을 신설을 합니다. 그 세원정보과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박연차 자료를 가지고 이명박 씨 이상득 씨한테 보고를 하고 자기의 장례를 보장받는 걸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그 자료가 대검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대검에서 그 자료를 받았던 당시에 총장 임채진 총장 그다음에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데 박 누군데. 그분하고 그때 수사기획관이 최재경입니다. 나중에 박근혜 씨. 나중에 민정수석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최재경 씨. 수사기획관인데 그 라인에서는 이거는 수사하는 게 무리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박연차 씨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와줬거나 돈질을 했다는 얘기 정도는 있으나 이것이 전직 대통령한테 바로 갔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정권 입장에서도 이명박 씨의 참모들 중에서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는 결정을 했고 이걸 해라라고 결정을 했고 윗선이라는 게 어디예요? 저는 그걸 이명박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일이 아니고 이명박 씨가 처음에는 어쨌었으면 하려고 결정을 했고 그 지시를 받은 검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중수부장하고 수사기획관은 이거에 대해서 미혼적이니 사람을 바꾸자. 그게 이인규하고 우병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이번에 쓴 책에도 그 부분이 약간 소개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라인을 바꿔놓다 보니 원래 이제 검찰에서도 인사를 할 적에 그 중수부하고 수사기획관은 서로 견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같으면 하나는 약간 온건하게 주의를 살피는 사람을 놔 가지고 서로 이게 이제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수사를 시키는데 그때는 그냥 앞뒤 안 가리는 청둔 벌거 중에 두 사람을 그런데 사실은 불법 정치자금 뇌물 또는 뇌물 이런 것들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살포하신 분으로 지금 평가받는 분인데 나는 양심껏 살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지. 내 돈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신뢰는 신뢰라는 혈관 속에는 돈이 흘러가는 거죠. 돈이 흘러가는 거 그걸로 이제 작동되는 건데 특히 그 본인 진술 중에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했고 그 대목이 나와요.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제2 제3의 성한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이 신뢰를 안 지키는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처럼 자기처럼 믿고 돈을 준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은 이것으로서 나로서 끝내자. 이런 어떤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한종 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부정 비리를 저지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당한 자기의 돈으로 좋은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의리와 신뢰를 지켜서 나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헌신자같이 신뢰를 내 핑계치고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게 이 성한종 씨의 기본 인식이에요. 이제 지금 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 바로 뒤에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왜 자살로 대항했나라고 말할 때 그 부인하고 아들을 법인카드 선거랑 계열사 부담거래 가지고 올가 늦잖아요. 그래서 자수선가한 남자에게 처자식을 볼모로 잡힌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이 표현이 나와요. 이번 수사에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누라가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처제한테 18억 원인가 해줬다.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위장으로 용역 계약했다. 그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난 전혀 몰랐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져야죠. 사실 서민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재벌들 자회사 만들어 가지고 50억 35억씩 만들어 가지고 몇 조씩 다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큰 회사들 현실 아닙니까 저는 땅 한 평 아파트 한 채 사본 일이 없거든요. 오로지 주식만 갖고 있지 현금이 없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모함 받으니까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 같은 사람 하나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고 가족도 신뢰관계 직장도 신뢰관계인데 그냥 이렇게 이용이라고 그럴까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뚜렷하게 그 인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울면서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mb 자원회교 비리 수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답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물어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른바 성공불융자 그걸 한 3,600억 정도 변제해 줬더라고. 그런데 그중에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가 한 330억대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한 거죠 사실. 물론 할 만한 일은 있는데 이게 지금 알다시피 내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냐. 그 이전에 된 거 아니냐. 대충 그렇게 대처했을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직접 책임 당사자에서는 조금 이렇게 비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한 발언 을 보면 우리 이병기 실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홍성 사람이고 홍성이 서산 바로 옆이잖아요. 착한 분이에요. 그분도 참 처신 잘해야 됩니다. 이 양반도 참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다 가까운 사람이죠. 이병기 실장이나 허태열 실장 김기춘 실장 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 이분도 처신을 잘해야 돼요. 난 그 양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신뢰하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잘해야죠. 신뢰를 중시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아이고 뭐 말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 여기까지가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한 발언이라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폭풍을 비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병기 실장은. 그리고 성한종 씨의 리스트 폭로 동기가 계양신문 녹취록을 보면 조금 나와요. 읽어보셨어요? 네. 아시죠 우리 심 대표님. 어떠셨어요 그 대목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한종 리스트를 선별한 기준이 의리와 신뢰죠. 의리와 신뢰.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보태줬는데 내가 그만큼 도와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를 죽여 또는 안 도와줘 또는 외면해 뭐 이런 것이 기준인 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이게 이제 녹취록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분 자신의 독특한 어떤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뢰이나 의리라고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의미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나라나 정치 집단이라는 게 의리와 신뢰 속에서 서로 어떨 때는 참 목숨까지 걸고 정권 창출하잖아요. 신뢰를 지키는 게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대요. 나는 내가 희생됨으로써 앞으로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이거는 정치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도 별로 없고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2007년부터 모시고 했고 또 뭐 공소시효가 지나고 안 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덕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야 대통령이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그분들은 신뢰를 존중하고 깨끗하게 해 다오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 여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표면상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요. 이 신뢰의 내용이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이번에 성한정 씨 돌아가신 분 말씀이라서 그렇지만 아무튼 좀 황당한 게 황당한 게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는 깨끗하게 살고 그다음에 아주 신뢰를 잘 지켜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를 헌신자껏이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다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인규 우병호가 딱 배치되는 순간 검찰 내부에서는 아 이거 사고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몰아붙여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지금 엔비맨이 이런 식으로 엔비는 사실 원치 않았는데 얘네들이 밀었다 하는 거는 약간 면피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초반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엔비의 허락 없이는 절대 못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이 자기들이 손신 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검찰이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에 대한 인사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법무부에서 꽉 쥐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법원은 사법기관이고요. 검찰은 행정기관인데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검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죄 있는 사람한테만 벌을 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라 하는 의미에서 네 스스로의 판단력과 판단권을 존중한다 라는 의미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검사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지난번처럼 상명하복 또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몸으로 피라미드처럼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지금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 원칙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는 역사적인 배경이 재판에 가서 법과 증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입증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진 제도고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독립성이 중요하고 자기 판단과 전문성에 의해서 그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민주적인 통제에서 기형적으로 벗어나 있는 괴물이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검사의 독립, 검찰청의 독립을 얘기할 적에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법무부가 검사들로 다 장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결국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권력의 굴종화는 검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법무부의 역할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을,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통제하도록 하는 게 법무부의 역할입니다. 원래 올바른 역할은. 법무부가 검사들을 대변해서 검찰에 관한 제도를 만들고 정부 관련 각종 입법 안에 손을 대고 출입국 관리지까지 차지해가지고 출입국 하는 사람 명단을 체크해가지고 뒷조사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법무부의 원래 역할이 아니고 법무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또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견제해라. 민주적으로 통제해라. 이것이 법무부의 원래 역할입니다. 지난번에는 왜 경남기업 성환종이 표적이 되었나 이걸 다뤘는데 오늘은 도대체 누가 경남기업 성환종을 표적으로 삼았나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현재 1막 2장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1막 1장이 열렸다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1막 2장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1막 3장으로 갈지 아니면 2막 1장으로 넘어갈지 국면 전환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쟁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성환종 리스트는 진실이다 아니다 복수를 위한 데스노트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진실이기도 하고 동시에 앙심 리스트이기도 하다 다만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듯이 양심 리스트는 전혀 아니다 양심 리스트 이 사람은 양심 리스트라고 했거든 청탁을 다 거절한 사람만 양심적인 사람만 얘기 몰랐다고 양심 리스트다. 저는 이거 보고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심신상실 상태 이게 법률적으로는 금치산 대상인 거죠 그런데 저는 진실 앤드 앙심 앤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양심이 아니고 성환종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가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제한된 여권 내에 돈거래지만은 뭐 그래도 뭐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런 일말에 또 양심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점에서 진실 앤드 앙심 앤드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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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립항을 성환종 리스트는 진실 리스트다 앙심 리스트다 이렇게 대립항을 설정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집합론으로 해석을 하면 서로 배제하는 집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환종 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돈을 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고른 것 그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돈을 준 건 맞고 이 사람들한테만 돈을 준 건 아니죠 진실의 의거에서 앙심을 표현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답이 저는 이렇게는 정리를 못했는데 뭐라고 하셨죠 진실의 의거에서 앙심을 표현한 리스트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제가 반복해서 체크를 해드리면 홍준표 경남지사 1억 원 이완구 국무총리 3천만 원 김기춘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비서실장 7억 원 유정복 현 인천시장 3억 원 홍문종 의원 2억 원 당 사무총장이었죠 서병수 부산시장 2억 원 서병수 씨 2억 원은 쪽지에는 없었어요 계양신문 인터뷰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돈 액수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말을 하려다가 안 한 것 같죠 녹취록 을 보면 그렇죠 그게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게 대해서 경영신문 기자가 그게 좀 사실관계 팩트가 있느냐고 물었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뭐 하면서 하면 말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 물러날 만한 일은